오늘 말씀은 출애국기 20장 6절 아니 오늘 말씀은 출애국기 20장 7절 말씀이에요 자콜 자콜 At Yom Ha Shabbat Shabbat Shabbat이 뭐야? 시곰 또 시곰 우치움먹고 또 그리고 사과 끓나만 굴해진 것 시곰 우치움먹고 그 뭐냐면 레 가드슈 레 가드슈 자콜 기억하라 이거야 기억하라 At Yom Ha Shabbat 샤밧을 기억해라 알겠어? 레 가드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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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랍으로 구두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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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거룩하다 거룩하다 알겠어? 거룩한 샤밧을 기억해라 라는 말이야 알겠어? 자콜 따라해 봄이 도시 자콜 뭐하는? Et Yom Ha Shabbat Et Yom Ha Shabbat 레 가드슈 레 가드슈 자콜 Et Yom Ha Shabbat 가드슈 레 가드슈 자콜 따라해 하나씩 자콜 Et Yom Ha Shabbat Et Yom Ha Shabbat 레 가드슈 레 레 가드슈 포마 뭐해? 혓바닥에 뭐해? 에이 송바닥 뭐하는거야? 그걸로 아빠 얼굴에 문질러 포마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다같이 시작 자콜 Et Yom Ha Shabbat 레 가드슈 레 가드슈 네 가드슈 아멘 아멘 외우기 어렵지? 응 아빠처럼 노래로 하면 외우기 쉬워 해봐 자콜 Et Yom Ha Shabbat 레 가드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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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콜 자콜 Et Yom Ha Shabbat 레 가드슈 레 가드슈 자콜 Et Yom Ha Shabb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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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가드슈 책 책 הכ을. . . .